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면서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는 굳이 닫혀있지 않더라도 선의 양끝을 자동으로 이어 닫힌 모양의 면색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림 위에 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선 두 개가 있거나 열린 곡선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CAD에서는 우리가 해치를 쓰지 않는 이상 선과 선은 결합하지 않아도 되고 CAD는 면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심플함이 사람들이 CAD를 몇십 년 동안이나 써온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즈함은 3D로 오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특히 라인 5는 닫힌 커브가 되어야 비로소 돌출할 수 있고 그 판정은 엄격하여 그 조건에 맞아야 하고 라인 5부터는 약간의 유연성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정석대로 닫힌 커브를 만든 것과는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그 엄격함이 다른 명령어를 만들어 복잡함을 덤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솔리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커브 부을 연산을 모른다면 CAD에서 친 도면을 불러와 도면을 잠그고 거의 새로 그려야 하는 불편함은 3D 모델러에게 스트레스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의 퓨션360이나 인벤터에서 작업하는데도 불구하고 CAD 도면은 거의 무슬모가 되어 거의 새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구석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방식은 3D 맥스로 건축 도면을 그린다면 돋진개찜 마찬가지가 되었고 그나마 스케치업은 CAD에서 꼭 닫힌 커브로 만들지 않더라도 닫힌 공간의 영역을 인식하여 돌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돌출에 관해서는 스케치업이 우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케치업은 곡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면에 관해서는 라이노가 우위일 수 있고 렌더링의 여러가지 효과에 대해서 맥스가 우위일 수 있으나 최근에는 V-Ray보다 루미온의 대중화로 유저는 스케치업 편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커브들을 왜 결합을 해서 돌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기에는 닫힌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돌출해주면 안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닫힌 공간으로 인식하여 돌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의 영역을 선택해 돌출하는 것과 선을 둘러가며 일일이 선택하여 돌출하는 것과는 작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파일의 영역이 보인다는 것은 돌출할 수 있는 단계에 왔고 너는 돌출하여 솔리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파일 영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돌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돌출을 하여 왜 솔리드가 되지 않는지 긴가민가한 것보다 내가 닫힌 영역을 만들지 못했구나 하며 나의 실수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돌이의 퓨전360의 자작나무 스탠드 예제는 이런 라이노의 불편함을 풍자하여 하나의 스케치에서 여러개의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돌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프로파일 영역이 생성되는 모델링 프로그램은 사용성으로는 편하나 반대로 고사양의 pc를 써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프로파일 영역이 라이브로 보여주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저사양의 pc로도 원활하게 운영 될 것이나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꼭 평면의 커브 이어야만 솔리드에 돌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면의 커브는 이미 평면의 영역이 면인 것이고 그걸 그대로 돌출하여 솔리드를 만들 수 있으나 공면의 닫힌 커브는 면을 채울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면의 커브를 돌출하여 솔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면의 정보를 먼저 컴퓨터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서피스 돌출이나 두께 생성을 통해 솔리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는 멍청합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를 압니다. 운영을 못하죠. 대신 반복 작업을 인간보다 실수 없이 수행합니다. 인간은 하나를 알면 열을 할 수 있는 응용력이 있습니다. 대신 인간은 반복적인 작업을 지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이고 응용력 없는 컴퓨터와 응용력이 좋고 잘 지루해 하는 인간이 만나면 방대한 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툴에서는 3D 스케치는 갑자기 어려워지며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도 없으며 하지만 면은 생성할 수 있으니 면을 생성한 후 두께를 만들어 솔리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옆면만 있고 윗면이 없어 솔리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솔리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금 제가 말한 모델링의 순서 3D 커브로부터 윗면을 채우고 두께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방정식으로 만들어 역으로 옆면으로부터 윗면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윗면이 사각형인 경우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만 오각형 이상의 곡면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패치를 사용하거나 오각형을 쪼개 사각형 이하의 면들을 조합하며 솔리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라이노의 패치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이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호용오차의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절대호용오차에 대한 정의나 그에 대한 몇가지 실험영상은 링크를 타고 보시길 바랍니다. 3D 커브로부터 윗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3D 커브로부터 윗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